강남구가 지난 15일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공직자를 위한 신개념 전화친절도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인선 7기를 맞은 강남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가치행정부현을 위해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전화친절도 수준을 높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화친절도 향상 전문 프로그램인 전화위복으로 마지단계, 상담단계, 종료단계까지 구민과의 공감지수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친절과 감동이 있는 구정운영으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